오늘은 사실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식단 정도는 그래도 공유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식단 정도 그리고 그냥 쉬는 거 편집 이게 다예요 오늘은 운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의무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어제도 한강 뛰고 와서 지금 몸무게가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역시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면 먹는 양이 많아져 얼만큼 먹는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귀리빵에 버거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빵이랑 스테이크, 소스는 0칼로리, 스리라차, 머스타드, 치즈랑 상추 저는 빵을 위에는 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빵을 두 개 다 덮으면 칼로리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여러 가지 맛들의 조화를 빵 맛으로 인해서 이 맛을 못 느껴 그러면 그 맛들을 못 느낀 게 또 아쉬워가지고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빵 하나를 빼야 이 닭가슴살과 치즈와 상추의 그 맛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비중이 커지는 것을 뺀 거고요 칼로리도 뭐 당연히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리고 0칼로리 사이다 이 맥주 소리 먹어볼게요 대박 웬만하면 다이어트 할 때 식단 할 때는 식단에 집중하고 다른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맛을 음미하고 씹는 이 쾌감을 느끼지 못하면 먹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먹을 걸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밥 먹을 때 누가 건드리는 거에 되게 민감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먹으면서 느끼고 싶은데 누가 계속 말 걸면 느낄 새 없이 그 사람 상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없어 그럼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식단 할 때 보통 솔직히 배부르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일하다가도 뭐 먹고 싶지? 뭐 먹고 싶지? 계속 뭔가 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하다가 과자 주사 먹고 초콜릿 주사 먹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 하시는 분들은 꼭 식단 하실 때 식단에 집중해서 맛을 음미하고 이 씹는 쾌감을 이때 집중해서 느껴주셔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좀 예민해서 그런가? 그래서 다이어트 사실 일하면서 하는 거 힘든 거 저도 인정해요 마지막 한 입 마지막 한 입 다 먹었당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핸드폰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피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 같아 이 정도 아닌데 마지막 한 입 편집을 핸드폰으로 해요 그래서 3주 동안은 정말 운동 촬영 편집 이게 답니다 또 보여드릴 게 있으면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먹을래 이거는 처음 살 빼실 때 있죠 식단 중에 탄수 데이 이런 거 말고 그냥 처음에 식단 들어가시는 분들은 떡을 두 개 빼고 저도 정책이 오기 전까지는 소떡소떡 하나를 간식으로 먹을 때 탄수화물인 떡 두 개를 빼고 나머지를 먹었어요 이걸 이렇게 같이 먹어야 맛있더라고 아까 눈이 왔는데 눈이 그쳤네 첫눈이었던 거 같은데 오늘은 진짜 백수 같죠 백수 생활 먹고 있는데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저게 딱 보였어 컵 편집 끝났지롱 아 다uchen 안 아멘 순삭 다 먹음 누가 다 먹음 내가 다 먹음 그 편집하다 보면 배가 고픈건지 약간 집중을 해서 그런건지 자꾸 입이 심심한건지 뭐가 먹고 싶은건지 배고픈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먹게돼 그래서 촬영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주워 먹은게 아까 그만큼이었어요 반성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시냐면 지금 밤이구요 9시 38분입니다 정말 하루종일 편집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거를 끝냈고 토요일 일요일 거를 이제 컷편집 시작해야돼요 그래서 지금 14일? 이제 15일 남았나? 그 정도면은 일단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24일차 때부터 앞자리 바뀌었고 56일차에 58키로 찍었으니까 이대로만 간다면 근데 옆집에서 계속 배달음식을 시켜먹어요 사실 그 뭔진 모르지만 똑똑똑 배달왔습니다 그 듣기만 해도 혼자 상상의 나리를 펼치는거야 치킨인가 족발인가 떡볶인가 내가 먹고 싶은걸 막 자꾸 떠올리게 돼 저는 조금 더 편집으로 하다가 마무리하고 취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내일 열심히 할게요 몸무게가 올라가 있겠죠 내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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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